음, 그러든가 아껴봐야 아깝기만 하지 혹시 송보드가 남긴 선물? 폴, 그랬으면 좋겠네 다시 나이트시티 소식입니다 오늘 밤 추락한 비행기를 두고 수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NUSA의 대변인들은 로잘린드 마이어스 대통령이 이 추락한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 공무원은 현재 아무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유명 인물이 마침내 입을 열었는데요 자칭 도그타운의 지도자 커트 헨슨이 오늘 일찍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상황에 대한 견해를 직접 밝혔습니다 이건 뻔히 보이는 모함입니다 지난 몇 년간 NUSA는 계속 절 노려왔습니다 저도 깨끗한 건 아니지만 함부로 목숨을 걸지도 않습니다 NUSA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도그타운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 이번 일의 진짜 동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NUSA는 도그타운에 병력을 파견할 기회만 노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NUSA가 거기서 만족하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다음은 당신들 나이트 시티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야만인 주제에 머리는 좋네 너무 좋아서 문제야 유감스럽게도 그 다음은 당신들 나가서 저격수한테 인사를 하고 말지 절대 안 돼 절대로 들려? 발소리야 성버드? 글쎄 아닐 수도 있어 핸트하우스의 시티입니다 핸트하우스의 시티입니다 오늘 진짜 미쳤다 거기라 불도 켜지잖아 뭔가 기분이 이상하네 네가 뭔진 안 이상한 게 있었냐? 찬물 끼얹지 마 새끼야 핸스 내 공중 투하 보고 싶다며 브이 죽여버리는 게 좋겠어 천천히 한 바퀴 둘러보자고 우와 죽인다 진짜 시간이 없어 붙을 준비 됐어 어떤 놈들이든 어쩔 수 없었어 합리아가 아주 타고나셨네요 노력했거든 이 시체들은 처리해야겠어 북도에 쓰레기통이 있던데 또 하나 해결했네 자네는 몰라도 난 너무 지쳤어 금방 내일이 올 거야 좀 쉬자고 여기서요? 이런 놈들이 또 오면요 또 쓰레기통에 쑤셔 넣든가 진심이세요? 브이 오늘은 더 놀랄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소미는 연락이 없나?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된 건 처음인데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계속 기다릴 순 없어요 언제 어떻게 위험해질지 몰라요 기다려야지 기다려도 안 오면 그때는 뭐 단 한 가지 방법만 남게 될 거야 아침까지 기다려 보자 쉬고 있어 믿기지가 않아 정말 뭐가요? 원래 이 시간이면 침대에서 저녁 브리핑을 읽거든 옆에 물이랑 수면제를 두고 별로 그리워 보이진 않네요 그럼 내일 보자 그럼 내일 보자 소미는 여기 없어 오지 않을 거야 소미는 이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 낭비예요 아니 난 그 애를 알아 그 친구한테 아직 사망 선고를 내릴 생각이 없네 소미를 찾아야 돼 부하를 적진에 버려둘 순 없어 군발이들은 아직도 저런 개소리를 믿나? 무슨 일이 생겼든 도와야 돼 그럼 저 혼자라도 찾아볼게요 혼자가 아니야 도와줄 사람이 있어 솔로몬 위드 7년 전 나이트 시티에서 정보요원들을 이끌었어 소미와 한 팀이었고 세상이 조용해지면서 활동을 중단했지 아직 어딘가에 있을 거야 리드는 원칙주의자라 매수당하거나 휘둘리지 않아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리드란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면 미리 좀 쓰지 그랬어요 활동을 중단한 요원을 움직이는 건 쉽지 않아 개 휘슬이 필요해 개 뭐요? 리드만 들을 수 있는 신호 개 휘슬이라고 불렀다는 건 비밀이야 근처에 있는 카피탄 칼리엔테 비밀통신 채널이 있어 FIA가 전쟁 전에 쓰던 거지 접근 코드가 093 하나였어 느낌이 안 좋아 보이 좋아요 가능할 것 같네요 난 총보다 총명한 걸 원해 무슨 말인지 알지? 으흠, 그럼 이제 다음은요? 리드가 널 스캔하면 이걸 보여줘 우리와 일한다는 증거야 FIA 데이터베이스에 네 파일이 생길 거다 잠깐만요 나보고 특수 요원이 되란 거예요? 그래 서약하면 실감이 나겠나 같은 편이라는 걸 보여주면 안전하겠죠 야, V 그럼 따라하게 나, V는 신미합 중국에 충실이 봉사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정말 한심하네 충실이 봉사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나는 국가의 헌법에 명시된 가치를 지키며 정부를 존엄하고 정당하게 대변할 것이며 나는 국가의 헌법에 명시된 가치를 지키며 정부를 존엄하고 정당하게 대변할 것이며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국가의 모든 적으로부터 조국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임무를 하다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모든 적으로부터 조국을 지킬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NUSA 시민들을 대표해서 고맙네 행운을 빌지 개자식들한테 붙잡히지 마 아이들에게 붙잡히지 마 감정하는 조국의 헌법이 지금 시작하는 조국의 헌법을 자유 picking 동옉한 기회에 대여 서심도 Thom Jessup 시작하는 조국의 헌법에 murders 심장하는 조국의 헌법이 감사합니다.